자 1.3 자 보호를 수식하는 부사 자 문장 구조 봐볼게 자 제임스 이즈 제임 1.12 자 제임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합니다 믿을 수 없게 똑똑하다 아 이걸 또 보고 아 이거 이 형식 동사구나 그러니까 여기 주격 보호 언빌리버블이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이즈가 이 형식인 것은 맞아 그렇지만 스마트가 주격 보호고 이거는 여기에 스마트를 꾸미는 부사일 뿐이야 그래서 해석을 안하고 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지 이렇게 들어가면 함정에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를 수식하는 부사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